자 두번째 팀 데스매치가 시작되었는데 인간부터 플레이를 하네요 3대2 우리가 3이네 에일리언 레벨은 다 고마고마하네요 5레벨 2레벨 4레벨 2레벨 야 밖에 있다 그거 은근히 안 맞던데 어 내려와 어 야 아파라 깜짝 대스네 어 오우 오 나 진짜 갓정냈어 오허허허 잠깐 이 기둥 보고 있었는데 도망갔네 아 이런 쟤있다 쟤있다 위탄없네 어 SMG는 너무 약해 맞추기도 힘들고 런처 없나 런처 스마트건이나 런처 스마트건이나 런처 이슬법도 한데 크기 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하 와 아 안녕하세요 아 비매너 그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거 총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? 어?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가봐야겠네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바로 근처에 있다 바로 근처에 뭐 있었거든? 오케이 뭐냐 이거 화염방사기 야 이거 진짜 아무 의미 없어 이거 1분 남았네요 3분 남았네요 뭐 뭐야 야이C 30초 남았다 온다 어? 어디 있는거지? 바로 근처에 있는데 붙어있네 5초 5초 14대2? 완전 그냥 찌발랐네 히 히히히핰 거퇴 2이히 bi의 이상없을 정도로 찌발랐네 나 한번도 안죽었었구나 스필얼이 재밌긴한데 잘하질 못하겠어요 아까보니까 스.. 대충 플레이를 해도 이 것 같은데? 야 진짜 불쌍해 죽는다 쟤 어떡하냐 진짜 인간 리스폰이 저게 랜덤이네 위치가 어? 보일러다 보일러 저거 가지러 가자 보일러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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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? 안돼 나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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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쥐우댄 나 그냥 안 죽을거야 어? 바로 밑에 있네 내가 니 바로 뒤에 있다고 내가 몸빵하고 킬은 정석이 먹었어 야 하하 이런 씨 뭔 총이야 이거는? 아 런처구나 인간 어딨냐 어? 어? 하하하하하하 흐흐흐 쏴봐 한번 그치? 쏴! 그렇지! 잘했어! 허허허 스피렐라 한번 해볼까요? 딜만 좀 넣어보자 한번이라도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딜을 좀 넣어보자 어? 흐읍 왜 이게? 잠깐만 쏘아지기는 하는데 아 맞기는 하네 맞기는 했다 근데 뭔가 좀 받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 나가는 속도가 1분 45초 뭐야 클레이머 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 나 되게 멍청하게 죽고 있다 응? 이번엔 내가 먹을 차례 아니냐? 1분 남았네요 1킬! 한 2킬만 해보자 2킬만 넋잡고 2킬 1킬 한 마리만 더 아아야 누가 막타 좀 때려봐 쟤 빨리 핀대 10초 아아 이런 어렵다 음.. 스피럴이 진짜 어려워 이게 밀리꾼이랑 1대1 했을때랑 좀 틀린거 같아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핑때문이지 핑때문이지 핑 176? 176? 코스트가 나갔네 야아하 방을 제가 파야겠네요 방을 제가 파야겠네요 도망가고 도망가... 1킬 2킬